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의 취준생 중 하나인 26살 김민희입니다. 면접관에게 호감 있는 인상이 되고 싶고 또렷한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. 면접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굴에 화사함을 돋보해주고 피부에 윤곽을 살려주고 또렷한 아이 메이크업을 주어서 호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